저는 어떤 성과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비련의 캐릭터를 맡아서 이 하덩이 친구 이동미치를 하면서 그냥 제 연기를 보여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탈색을 하면서 지금 세 번째 연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면 저는 이 작품을 끝나면 삭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가 지금 다 끊어지고 있는 상태라 이 작품을 끝나고 나서 삭발한 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